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닥터케이입니다. 9월 18일 오늘 토요일인데요. 본격적으로 이제 귀경길에 오르신 분들도 계실테고 추석 연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기를 먼저 기원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 가볍게 체크하구요. 여러분들 종목 궁금한거 있으면 종목 상담도 진행하구요. 오늘 방송 채목 보시면 셀트리온 레키로나가 식약처에서 이제 코로나 치료제로 정식허가가 됐다. 이러면서 여러가지 환자들 부여 부분도 확대되었다. 이런 소식 나오면서요. 셀트리온 사명제 시간 왜 다닐까 해서 강세 보이는 그런 금요일이었습니다. 3.8% 셀트리온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은 5.99% 상승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추가로 3.06%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이야기 먼저 나왔으니까 한번 짚어보자면 요. 레키로나에 대한 이슈들 계속 어느정도 부각되면서 상당히 오랫동안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조정을 어느정도 마치는 듯한 그런 돌파가 시도가 나왔거든요. 여러분들께 이 다음날 매수 가능하다라고 여기가 아니군요. 잠깐만요. 이날입니다. 2% 오를 때 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도 제시했었고요. 그 이후에 추가 상승도 나왔다가 시장 약세 보이니까 스트레이트로 밀린 경향이 있습니다만 여기 저점 정도만 지켜내면 별 무리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먼저 셀트리온 비상장사 셀트리온 홀딩스를 비롯해서 합병 임시 주총을 통해서 승인이 났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셀트리온 사명제에 대한 합병 이슈도 나왔고 그래서 전일도 3.18% 상승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4.72% 상승이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1.9% 상승했습니다. 게다가 장 종료 이후에 5시경에 뉴스 발표되니까요. 추가로 이 장대를 돌파 시도 아마 우리 휴일 끝나고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과연 이전 상황을 보면 6.7% 이렇게 7% 가까운 상승도 나온 바가 있으니 국내 최초 치료제니까 그것이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좀 있다.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요. 코로나가 바로 없어질 상황이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코로나와 함께 가야 되는 위드 코로나 시대가 열린다고 본다면 그 의미 더 하다. 더 우리가 부여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이 정도까지의 상승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도 보면 상당히 예측을 불허할 정도의 큰 상승도 있었는데 저기까지는 욕심을 부리지 않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종목의 자체의 흐름만 봐도 비교적 시장 대비해서 조정을 많이 받고 반등을 강하게 못한 바가 있으니 이러한 추세적인 흐름에서도 추가 상승이 충분히 어느정도 가능할 만한 위치였는데 이슈가 나왔으니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죠. 추가 상승에 대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한번 더 짚어드리자면요. SK케미칼도 비슷한 내용으로 접근을 여러분들께 추천을 했던 건데요. 상당히 강하게 올라갔다가 조정을 딱 받았는데 23만원권 정도는 이탈을 잘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니 여기 돌파하는 시점부터 여기부터 관심 가지자 그렇게 말씀드렸고 본격적으로는 여기부터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을 68%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부분들 부각되면서 상당히 양호했고요. 임상 3상에 돌입해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부분 이슈로 강하게 올라갔고 추가 상승도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기업 분할 소식 때문에 쳐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가 9월 18일 기준으로 보호의 수물량들 풀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의 부담감 때문에 좀 쳐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상의 많은 조정을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어느정도 완료된 시점과 좀 비슷한 맥락이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셀트리온 크게 다른바가 없어요. 이렇게 추세를 보시면요. 상당히 강하게 올라갔고 조정 충분히 받았고 거의 지금 9개월 조정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돌파 시도 나오면요. 추가 상승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 일단 셀트리온 삼행제에 대해서 그렇게 먼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시장 그리고 전일 우리나라 시장 그리고 해외 시장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외국인이 현섬을 또 동시 매수를 해줬습니다. 전전일은 크게 밀리면서 외국인이 선물을 만기약 매도를 하면서 크게 좀 밀리는 부분이 있었다면 전일은 기관이 현섬을 다시 매수해 주면서 반등을 모색하는 큰 폭의 반등은 아닙니다만 최근에는 미국 시장과 완전 티커플링 되고 있는 자체적인 흐름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선물은요. 외국인이 여기 부위 한 4일 정도 계속 매수를 해 들어오는 부분을 봤을 때 시장이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도 좋지 않은 상황에도 외국인 선물이 들어오는 게 조금 추가 하락을 바라지는 않는가 보다 라고 판단을 일단은 했었고 자 목요일 상황을 보니 저점 매수 어느 정도 단타 성향에 외국인 선물이 좀 들어온 것 같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만기약을 그냥 때려버리거든요. 여기서 선물 매수해 들어왔다면 여기서 매도 때리면 수익 난간 아니겠습니까? 단타로 자 그러한 부분들 닥터케이가 자주 강조합니다만 외국인 선물이 우리나라 시장 좌지우지한다 자 그런 말도 있죠. 웩더독 이 파생상품 선물 옵션 등은 우리 주식시장의 하락에 대비하는 패칭으로서의 역할이 원래의 본연의 모습이다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 특히 외국인 선물이 이 주식시장의 부수적으로 파생적으로 딸려오는 부분이 아니라 선물 옵션이 이 꼬랑지 왹두독이라는 게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몸통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몸통은 원래 주식이에요. 주식 그런데 그 몸통을 꼬리인 파생이 막 쥐고 흔드니까요. 그죠? 저번에 그림으로도 한번 표현해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예쁘게 생긴 그죠? 개발 세발이네요. 이렇게 생긴 귀여운 강아지가 있다면 귀도 있고 그죠? 이렇게 있다면 코도 이렇게 있고 그죠? 이게 주식인데 몸통이 꼬리가 파생되어 있는 파생상품인데 그죠? 여기는 선물 옵션 있겠죠? 선물 옵션 몸통이 이렇게 흔들리면 꼬랑지가 딸랑딸랑 흔들려야 되는데 이 꼬랑지가요 몸통을 쥐고 흔듭니다. 이어 드래곤 유까릿 그러니까 내가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이 선물 옵션에 대한 파생에 대한 부분에 시장의 메커니즘은 반드시 알고 가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선물 상황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렸고요. 일단은 추가 하락이 더 용이한 상황에서 들어올려 줬다는 부분은 상당히 그래도 조금 다행이고요.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코스닥은 60일, 20일 딱 지키면서 그죠? 또 추가 상승할 수 있는 모양으로 만들어줬으니까 양호한데 참 문제는 어저께 마감된 또 해외 시장이 약세를 보였다. 다우존스 0.48% 하락이고요. 나스닥이 0.91% 하락이고요. S&P500이 0.91% 하락 반도체 지수는 1.5% 하락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석 연휴 3일이 낀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현재 상황에서 입장에서는 다행인 거죠. 그런데 월요일날 반등을 해내면서 적당한 흐름으로 마무리되면 그것이 다행인 것이고요. 만약에 뭐 스트레이트로 빠져버리면 오히려 그 충격이 충격파가 더 우리한테 시장에 올 수 있다. 그런 우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독일도 이제 운봉이 크게 떨어졌잖아요. 1% 유럽도 좋지 않거든요. 여기를 무너뜨리면 다우존스도 그렇고 여기를 무너뜨리면 되지 않습니다. 다우존스가 최고 약하다고 그랬거든요. 요 드래곤 그 여실이 나타나죠. 왜 왜 여기를 여기가 가장 약세를 보이는가 하면요. 이 추세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추세에서 다 나타나요. 자 여기 좁은 부분만 일단 말씀드리자면 나스닥은요. 20일 훼손하다가 20일 훼손하다가 반등을 해냈어요. 그죠? 반도체 지수도 그렇고요. 아직까지 반도체 지수는 현재 여기 이전 상황을 보면 더 흔들렸습니다만 S&P500도 보면요. 이거는 S&P500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려야 돼요. 여기 보시면 20일 훼손하더라도 60일 인근에서 이렇게 반등 시도가 나온 반면에 다우는요. 60일을 자꾸 훼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60일 훼손했거든요. 여기가 상당히 저항대 역할을 하면서 만약에 이렇게 깨져버린다면 상당히 크게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추세적으로 좋지 않은 그런 어저께 흐름이었다. 뭐처럼? 이렇게 보면 독일이 보여주잖아요. 독일이 한 번 더 빠질 가능성 상당히 있거든요. 자 그렇게 해버리면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해외시장 왠지 반등 세게 할 것 같다. 근거 없는 이야기인 것 같다. 겨우 드래곤 반등을 세게 하는데 그것보다 좀 빠진 방송 더 있어 보입니다. 빠진 방송 더 있어 보여요. 어저께 미국의 선물 만기일 이었거든요. 자 여기 지금 나스닥 0.91% 하락인데 1.3% 같은가로 빠져버렸습니다. 더 빠졌어요. 그러니까 좋을 것 없습니다. 자 권인님도 반갑고요. 그래서 일단 셀티비온 삼형제는 그 이슈가 좀 있으니 과연 시장이 좀 흔들려도 그죠? 이거 보면 어저께도 양호하게 갔지 않습니까? 모든 종목이 다 빠지지는 않거든요. 최근에 보면 그래도 살려두는 섹터는 하나 정도는 나와요. 그러면 셀티비온 삼형제가 과연 연휴 3일 지난 이후에 이슈가 있으니까요. 개별 종목에 이슈가 있으니까 상승을 한번 기대해보는 그런 우리 연휴가 될 수 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주위원님도 오래간만이네요. 방송시간을 그죠? 제가 개장시간 말고 추가를 하는게 맞긴 맞아요. 여러분들 근무시간이라던지 이러면 방송을 듣고 싶어도 못듣는 분 그리고 실제로 또 주식시장이 끝나버리면 실시간으로 라이브를 중계하다시피 하는 방송이니까 낮에 봐버리고 나면 그것을 다시 재방송에 가까운 그런 방송을 보는게 여러분도 좀 쉽지는 않다 생각하지만 실시간 방송에서 분석하는 내용이라던지 실제로 매수 타이밍 제시하는 부분이라던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시장을 복귀한다는 의미에서는 충분한 의미가 있다 생각하니까요. 여러분들 방송도 좀 많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목 궁금한거 있으면 올려보세요. 그동안 시장상황 좀 더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 시장이 무섭다라는게 여러분들 요즘에는 느낄겁니다. 이고만장 내지는 되지도 않는 자신감 뿜뿜뿜 하는 사람 별로 없을거에요. 왜? 여기에는 내가 와 진짜 주식 잘하는가 와 돈 벌기 진짜 쉽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구간이었다면 이제는 다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시장이 아주 막 이제 흔들리면서 자 여기 부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시장이라는 것은요. 추세가 형성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시장은 상승 추세가 어느정도 마무리되구요. 행보 비교적 행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추세가 이렇게 엘리어트 파동하고 비슷한데 비슷한게 아니라 엘리어트 파동 이라 치더라도요. 이렇게 추세가 상승 추세가 이렇게 무너지는 구간이 있죠. 이렇게 무너지는 구간 여기서 비교적 횡보를 이렇게 좀 합니다. 지금 횡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여기 저점 구간 여기 중요한 저점 구간 여기를 못 지키면 이렇게 무너져 버리거든요. 본격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지금 상승 이후에 지금 횡보 하고 있는 구간 인데 과연 밑으로 깨지면서 이렇게 하락 추세로 전환할 것인지 아니면 다행히 추세 복귀하면서 이렇게 추세 다시 복귀하면서 우상량으로 치고 갈 것인지 우상량으로 치고 가기에는 지금 여러가지 정황상 조금 확률이 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흔들리니까 그 이전의 상황에서는 신국가도 한번 기대해봤습니다만 여기 이렇게 크게 무너지고 난 다음부터는 신국가 아마 좀 가기 힘들다 당장은 당장은 상당히 힘들 것 같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여기 위로 올라오지 않으면 그 의견 계속 지속입니다. 여기 위로 3200 이상 위로 올라오지 않는 한 시장을 낙관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위험관리 분명히 하셔야 되고요. 상당히 긴장해야 되는 구간이다. 그런데 개인이 막 사들어온다고 제가 광분을 좀 했었죠. 아침에 왜냐하면 개인들이 기관과 자꾸 반대 기관외국인과 반대 스탠스를 취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좋지 않습니다. 기관외국인의 스탠스에 맞춰가야 돼요. 기관외국인 사들어가면 같이 사들어가고요. 기관외국인 팔면 특히 외국인 팔면요. 같이 팔아야 됩니다. 그게 오랜 경험 동안에 제 결론이에요. 시장에 맞서지 마라. 특히 시장 메이저에 맞서서 우리가 이길 힘이 없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목 보유중이면 단가 다 남겨주시고 언제 매수했는가 매수일자도 올려주셔야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어저께 시장의 상황을 어저께뿐만 아니라 최근에 대변하는 종목 중에 하나를 꼽아보라면 한국조선해양 이런 걸 꼽을 수 있습니다. 물론 현대중공업이 한국조선해양 지분 100%를 현대중공업 100%를 한국조선해양이 갖고 있었거든요. 20% 줄어듭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도 어저께 진짜 특락이 심했거든요. 봐요. 마이너스 18% 가다가 플러스 21% 가다가 포합 죄송합니다. 포합으로 마무리됐어요. 이런 부분들 너무 극심한 변동성이고요. 최근에 약간의 악재만 있으면 그냥 10% 빠지는 게 1도 아니에요. 카카오 한번 볼까요? 최근에 얼마나 빠졌습니까? 15만원에서 12만원권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3만원이 빠져버립니다. 스트레이트로 20% 빠져버리거든요. 단기간 이 시청상위 종목이 그것뿐입니까? LG화학과 같은 종목도 이슈 있으니까 그냥 빠져버리고요. 화재 리콜 이런 부분들 그리고 NC소프트와 같은 종목도 그쵸? 새로 놓은 블레이드 앤 소울 그쵸? 이거 시큰둥 하다 하니까 그냥 수직 낙하해 버립니다. 근데 물타기 물타기 한다고요? 그냥 죽으러 가는 겁니다. 예전하고 상황 달라요. 깨지고 지지가 깨지고 하면 손절 안하는 버릇 가지고 계신 분 있죠? 이전에는 시장이 좀 살려 줬다면요. 이젠 살려주지 않을 겁니다. 그냥 바로 바로 골로 갑니다. 바로 골로 가요. 그거 한번 강조해 드리고요. 셀트리온 삼행제 레키로나 정식 코로나 치료제로 승인 났다 라는 소식 전해 드리면서 일단 셀트리온 관련되어 있는 방송은 한번 끊고요. 이어서 종목 상담으로 연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땡큐 화살표에 방송 안내 보시면 카페에 링크 있습니다. 수익 현황이라든지 유료 회원 모집 절차 있으니까요.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추천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요. 공부 한번 해보시고요. 계속해서 2부 이어갑니다.